안녕들 하시죠? 지는 정능천에 놀러가는 중인디요. 조기 정능시장 입구를 지나면 막 시원한 정능천이 흐르고 있는디요. 아니 저것은 청년문간? 이이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간판인디 조기가 청년들을 위한 밥집. 맞네 신부님이 청년들 응원한다고 값싸게 파는 식당이네요. 암튼 하도 반갑기도 하고 일단 얼렁 올라가 볼게요. 오면은 메뉴가 오니 김치찌개인디 가격이요. 날랑 3천원이네요.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요즘같은 고물가 시대에 단둔 3천원? 시방출출도 허니 1인분 시켜놓고 기다려볼래요? 얼레리? 남자 팬티 무료 나눔? 사장님 이거 진짜로 공짜래요? 아싸비 마침 팬티에 구멍났었는디 이게 웬 떡인갑요? 얼라렴? 새싹삼을 또 한 뿌리씩 가져가라네요. 이 집 사장님 인심 한번 끝내주네요. 드디어 나왔네요. 이이이 이게 3천원이라고요? 후딱 먹어볼게요. 양도 엄청 푸짐하네요. 맛은 딱 부대찌개에 진한 국물이 위장을 찌릿찌릿하게 하고요. 몇 번을 떠먹어도 입안에서 자꾸자꾸 수셜 넣으라고 혓바닥에 발낄질을 하네요. 진짜 눈 깜짝할 사이 후딱 먹었네요. 엄청 감사하구만요. 또 옆에는 차 한잔 먹고 쉬어가라며 카페도 있네요. 아이고 여기 매일 와도 누가 뭘 안 하겄쥬. 그럼 지는가요? 안녕히들 계세요. 안녕히들 계세요. 안녕히들 계세요. 안녕히들 계세요.